뭐야? 꼬잉이 왜 올라왔어? 꼬잉이 왜 올라왔어? 왜 올라왔어? 쥐가 여기 내 무릎 위로 올라왔거든? 그려놓고 잡히니까 개빡쳤어 지금 꼬랑아 너 이상한 냄새나? 엄마랑 놀을까? 니가 놀자고 올라왔잖아 안 놔줄 생각이야 올라온 김에 귀나 닦자 너 귀 청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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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 지금 지지인데 귀 청소를 하기가 싫어요 야 귀 너무 더러운데 너 지금? 너 한동안 엄마가 귀 청소를 안 했구나 큰일이다 고양이들은 목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귀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귀 청소를 내가 안 한 지가 꽤 됐어 그랬더니 지금 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 봐 귀밥 나오는 거 보이죠? 얌전한 뇌로부터 해야지 우리 뇌로공주 귀 청소할까? 얘들이 이거 냄새만 맡아도 기겁한다? 네로 싫어가지고 뒤에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귀 이렇게 하고 있어 알았지? 귀 싫어 귀에 뭐가 들어갔어? 쟤 이거 보이지? 귀 간..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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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로야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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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발톱 아우 아 아파 귀지지 보자 귀 청소 다 됐나 보자 아우 깨끗하다 드러워져 아직 지진대 네로가 이 난리인데 고양이는 어떤 난리를 칠지 참 무섭다 고양아 일로 와봐 고양아 놔 어 싫어 뭘 뭘 할 줄 알고 벌써 싫은데 어? 물론 네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건 맞아 근데 왜 벌써 싫어해? 귀 좀 보자 네가 지지네 우리 고양이 고양아 아니야 고양아 아이 고양아 가만히 있어 이거 한 방울 말 한 방울 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고양아 너 지금 귀 진짜 더러 아아 아우 진짜 아우 아니 고양아 귀 닦아준다고 아 미안 아 미안 그 손 뭔데 고양아 그 손 뭔데 아 반대쪽 귀 좀 볼게 아니 고양아 아 이거 손 놔줘 놔 자는 척 하지 말고 놔 아 치지 말고 아 고양아 봐봐 딱자 형아 빨리 가서 하래잖아 고양아 일로와 아우 야 고양아 와 야 너 진짜 귀 진짜 더러워 고양아 이거 봐봐 무슨 이것만 닦을게 귀 지지라니까 너 지금 이거 한 번만 더 닦을게 아 닦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닦을게 아 닦게 해줘 엄마 잔다 잔 줄 알지 됐어 됐어 한 번 볼게 아냐아냐 아무것도 안 해 귀 어떻게 됐나 보기만 할게 아 보기만 할게 보기만 아 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